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0시 20분이고요 10시 반 운동 갈 거라서 지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올게요 이따 만나요 여러분 저 운동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오픈 샌드위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우, 이자벨이라는 채소를 한번 사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후다닥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세미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거 오늘 바꿔줄게요 땅땅 치킨 어니언 머스터드 소스 이거 발라줄게요 제가 방금 슬쩍 먹어봤거든요 햄버거 맛 안에 피클 들어있는 머스터드 그런 맛이에요 음료는 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스 요거 마셔줄게요. 저 그때 거의 한 박스 사놨던 거 이제 3개 남았어요. 다 먹고 오늘 점심은 오픈 샌드위치 한번 잘라볼게요.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그리고 단발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서유 갔을 때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부산 가면 무조건 바로 떼야겠다 해서 돌아온 다음 날 바로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단발로 자르고 지금 염색도 한 상태입니다. 괜찮나요? 잘 먹겠습니다. 크러쉬드 페퍼 그거 넣었더니 약간 매콤하면서 딱 맛있어요. 적절해 적절해. 그리고 붙임머리 한 날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있어가지고 어금니 하나 발췌했거든요. 오른쪽으로 씻기가 조금 아파가지고 왼쪽으로 천천히 씹어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약간 먹기 불편하긴 한데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할 게 많아요. 패션으로츠로 백향과청을 만들 거고요. 방울토마토 절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패션으로츠 2kg에 이마트에서 9,900원인가? 거의 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백향과청부터 먼저 만들어볼게요. 잘 vídeo o에요. Hands intoroom. 우와 짜잔 맛있겠는데요? 이거 연유 뿌려서 하나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뷔페 가면 먹는 그 맛 진짜 맛있어 그냥 먹으면 너무 싫어서 시럽을 뿌려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이만큼 했어요 약간 징그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멀리 멀리 제가 서울 가기 전주 그때 막 운동 빠지고 했을 때 그때 약간 이제 큰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꾸 제가 제 스스로 자꾸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누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자신감도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걱정? 아니 걱정을 좀 하던 때였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나는 나대로 나밖에 살아야겠다 그냥 그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다녀오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생각보다 양이 많다 조금만 먹으려고 2kg 했는데 2kg도 많은데요? 여러분 설탕에다가 물 조금 넣은 상태고요 한번 끓여주면은 숙성 안 시키고 바로 볶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콩다리 떼가지고 칼집 내줄 거예요 콩다리 떼가지고 칼집 내줄 거예요 진짜 특별한 맛은 아닌데 맛있는 맛? 아 토마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방토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정성이다 정성 이거는 요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 꿀 약간 달달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맛있겠다 좋아좋아 여러분 이거 수박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뭔가 경계가 흐릿한걸? 수박이 너무 작아가지고 요만해요 내가 약간 거인된 것 같은 느낌 슈퍼에 천원이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뭔가 꽉 찬 당분이 가득한 그런 수박이 아니고 물 찬듯한 그런 수박 맛이 나요 약간 싱거운? 왜 장이 꼬였을까? 뭔가 신경성이야? 여러분 이제 6시 8분이고요 저녁 먹을 건데 오늘은 저번주에 도동집에서 먹었던 불고기 파전이랑 꿀토마토를 한번 후추, 땡초 그리고 요거는 피코크 밭삭 불고기 얘도 넣고 같이 구워볼게요 파전은 처음 만들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요정도 괜찮나요? 요정도 하고 쭈꾸미 샤브샤브 했을 때 그때 남았던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짠 얇게 얇게 펴볼게요 으응 쨔쟌 여러분 오늘은 끼리 주막입니다 알바막걸리 사왔고요 약간 태우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원래 태워줘야 맛있습니다 오늘은 막걸리 짠 오 고소한가? 불고기 파전 신났어 신났어 이 불고기가 제가 굽다가 한입 먹어봤거든요 밥에 비벼먹고 싶은 맛 되게 달고 짜고 맛있어요 미쳤다 너무 맛있는 냄새 반죽 진짜 완전 잘 됐어요 진짜 맛있다 토마토에 시럽 찍어먹는 그런 맛이라서 맛있어요 음 토마토에 시럽 찍어먹는 그런 맛이라서 맛있어요 두꾸미 파티 두꾸미 파티 두꾸미 파티 두꾸미 파티 두시간짜리 영화 보려고 두 시간짜리 영화 보려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깊게는 몰라요 네 고기 짜잔 마지막 마지막! 여러분 저는 영상 올렸고요. 또 이제 겟레디위미 찍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편집하고 내일 이제 하루종일 나가 있을 거니까 오늘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편집해놓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2분이고요. 한 시간만 더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잘게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방금 샤워하고 왔고요. 오늘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제 제가 요거 만들었어요. 어떻게 갔지?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에 요거 스크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포장해서 주고 선물로 주려고 해요. 요것도 등장할 때마다 되게 질문 많이 남겨주시는데 베이킹용품 파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끝에 고데기로 딱 집어주면은 밀봉이 되는 그런 포장지입니다. 마무리를 해줄게요. 요렇게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호다박 얼른 준비하고 올게요. 립 요렇게 바르고 쿠션으로 오늘 메이크업 했고요. 블러셔는 스킨푸드 토스티드 피치 요렇게 했어요. 고데기 얼른 하고 짐 챙겨서 올게요. 옷은 요렇게 블라우스랑 스커트 입었고요. 간단하게 생일 파티 할 수 있는 용품들 조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할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이렇게 할매집 왔어요. 요렇게 강뷰고요. 바로 야외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좌석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봐, 이거. 누가 마아악. 맛있어 봐. 맛있어 봐, 이거. 맛있어 봐. 드디어 산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맵고 짜지가 않아요 시곤. 시곤 없이 여러분 밥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여기서 한 15분? 그 정도 가면 나오는 신시어 로 갈 예정입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차 빌린 김에 다녀오려고요. 실시화로 보고 문 열어드릴게요. 신시아 왔어요. 저희 음료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거 더 위사냐? 잘 먹겠습니다. 그저거래? 그냥 카스테라거나? 저건 약간 짭짤해. 짭짤해? 맞지? 치즈님은 주인공을 sapphire 멸매를 얻고 있고, 가사라 발견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 적ọt라. 사장님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더 갔다가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무서웠어요 도착 잘했고 이제 저녁 겸 술 마시러 갈 거예요 케이크 찾았어요 주화담 여기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열렸어 열렸어 저희 자리는 여기 짠 공개는 안 하는 걸로 잠을라 케이크 언제 케이크 나중에 케이크 케이크 먹을까 집도 많을 텐데 말라사 왔어 말라사 하면 오 설 운동할 때 쓰겠어요 안녕 이태리 감자전이랑 그리고 떡갈비 이렇게 주문했어요 바질 리조또 바질 리조또 음 음 맛있는데 아 아 아 아 두부살 안 찌지? 두부살 안 찌지? 두부살 안 찌지? 새우도 잘 안 찌어 여러분 저는 친구들 생일파티 잘하고 이제 들어가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거둔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쓸 수건이 없어서 일어나자마자 수건부터 개려고요 오늘은 겟레드임미 영상 올리고 싶어서 틈틈이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영상 올릴 거고요 이번 주에 영상 3개 올리는 게 목표예요 지난주에 영상을 너무 못 올려가지고 오늘 아침은 사과로 시작할게요 슈퍼에서 5개 9,900원 하길래 사왔습니다 어제 진짜 날씨가 다했어요 어제 진짜 날씨가 다했어요 오늘 점심은 초마 짬뽕 요거 먹을게요 오늘 점심은 초마 짬뽕 요거 먹을게요 오늘 점심은 초마 짬뽕 요거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 맛있겠다 지금 이거 하나 없어서 씹는 게 영 시원찮긴 한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제 찬뽕 요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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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젤리 크로플 OOM 삶은 닭다리 파 바삭한 내장 치즈 치즈 이쁘다 조금씩 먹어요 좀 많이 식긴한데 먹을만해요 시원한 맛으로 먹는 음! 커피 맛있어! 여러분 지금 편집하다 보니까 9시 19분입니다. 저녁 먹고 7시 반 운동 갈 건데요. 오늘은 불고기 덮밥? 계란에 몽글몽글한 불고기 덮밥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불고기 덮밥 이번에 집에서 김치 가져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저는 완전 익은 김치파여가지고 오늘 저녁은 초간단 불고기 덮밥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추냉이 살짝 역시 역시 여러분 이거 푸른걸쥬옷 있잖아요 이 바지 이거 너무 안에 비쳐가지고 속옷이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깅스 위에만 입으려고요 어제도 좀 시원했는데 오늘도 되게 선선해요 좀 전에 영상 올리고 지금 이제 11시고요 설거지도 하고 왔어요 이거 아까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2시 5분이고요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중국당면으로 만든 까르보 불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점심은 기준으로 만든 까르보 불닭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장은 삼겹살을 넣으면 더 잘 익혀요 그 잎을 사용하면서 식사에 담아줍니다 딱딱하게 담아줍니다 잘 익힌 후에 튀기는 식사를 좋아해요 수고하장은 잘 익었어요 수고하장은 잘 익혀요 요리 완성은 모다모닭! 여러분 오늘 점심은 까르보불닭 중국당면 만들었어요. 꾸덕꾸덕! 잘 먹겠습니다. 매운게 좀 천천히 온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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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돼요? 먼테일UM 다 먹었고 펜스쿨이 사랑하는 멸치 obtaining 찢어진 않았다. 설명하시는 vaiganne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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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쭌 여러분 아주 나이스 타이밍으로 택배가 왔어요 이거 오늘 오후에 온다고 연락 왔는데 일찍 도착했네요 이번에는 맘쿠킹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구독자님께서 여기 버터도 저렴하고 괜찮다고 하셔서 한번 주문해봤는데요 쉬폰 케이크 틀을 샀어요 미니 사이즈로 그리고 앵커버터 이거 한 4,500원 저렴하게 샀어요 초코팬 3개 그리고 커스터드 틀도 구입을 했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샀어요 슈폰 케이크 틀은 연마제로 한번 닦아줬고요 나머지 계량도 다 했습니다 재료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엔젤 시폰 케이크는 흰자로 요리하는 거라서 분리해가지고 노른자는 노른자대로 흰자는 흰자대로 이렇게 써줄게요 오랜만에 베이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머랭 쳤습니다 이제 Latino. 가사ijuana건이나 팬있을 사용한 후 director 그ikan 환상 Wort 이 광어는 항상 단단할 것만으로 저는 설탕을 해ouriést 얌전하게다가 олнечрим을 확인하고 바itsu 닭고 bab 죠 다음은 기름 Metal 6 why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스플릿 케이크는 이제 다 구웠고요 계란과자 쿠키 한번 구워볼게요 스플릿 케이크 같은 맛 음 맛있는데 보라색소 한 3방울 묽게 휘핑 쳤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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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시폰 케이크 굽고 거기 위에다가 생크림 올렸고요 색소는 보라색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을 을 으 으 으 수플렛 케이크 빵 버전? 맛있어요. 제풍신풍신. 생크림이랑 같이 먹어야 되네 이거는. 불렀어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대장까지. 지금 저 입술이 파래졌던 블루베리 먹었던 여기 파래졌어요. 케이크 생각보다 되게 안 느끼해가지고 생크림 꼭 올려드시고요. 제가 취미로 베이킹 시작하면서 진짜 지금 최근까지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오븐 정보랑 저 오븐 살만한가요? 쓸만한가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쓰고 있는 오븐은 솔리스 오븐이고요. 7만원에서 8만원대로 구입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미니 오븐이라가지고 이렇게 오븐 틀 있잖아요. 마들렌 틀이라든지 판으로 되어있는 그런 틀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이랑 성능도 저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마카롱도 구워지고 그래서 쓸만한가요?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나는 좀 다양한 걸 구워보고 싶다. 여러 가지 디저트랑 이런 것들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틀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큰 오븐을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친한 친구들이나 만약에 지인이 나 저 오븐 사고 싶은데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 사도 후회 안 할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나는 좀 더 큰 거 사고 싶은데 저걸 사야되나? 하는 분들께는 노노노 큰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이거저거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3시고요. 저는 유키즈 이거 마저 보고 설거지 한번 하고 꼬치 구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sob 느낌의 폭풍 시간 예정 약간 이렇게 됐어요 짠 다음번에 뭐지? 이거 안에 넣는 고무줄 어떤 거 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제 수혜용 고무줄 있어요. 천 원이면 사는데 이런 거 그냥 쓰면 됩니다. 고무줄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씁니다. 이렇게 납작한 거 말고 동그란 거. 그런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스트링을 끼워줍니다. 저 이번에 2원단 사가지고 선물도 많이 하고 저도 쓰고 잘 간 것 같아요. 저 2원단 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짝이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저기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무슨 일이야? 저희는 이 세워ross에 힘을 낸 다이어트. 우린 세워두면 대체의 핫도그를 정리하네요. 다진 마늘에 손질을 넣어 줍니다. 다진 마늘에 손질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에 손질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7시 반이고요. 오랜만에 송화강에 화거랑 꼬바로우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나나 친구랑 그 앞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여기 간지러워서 꿇었더니 빨레르기같이 뭐가 났어요. 그러면 저는 나갔다 올게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랑 백한과 청 가져갑니다. 저희는 미니워거랑 꼬바로우를 주문했습니다. 꼬바로우도 나왔어요. 추워울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이신만 하면 생각나는 쌍은 마. 가자. 어, 가자. 감사합니다.